안녕하세요. 이번 핵심 주제 24번째 총비용, 평균비용, 한계비용이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뭘 배웠냐면 총생산, 평균생산, 한계생산 배웠죠? 그거랑 좀 비교하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총평균 한계 간의 관계를 이번에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증체감, 이게 그냥 증가 감소랑 뜻이 똑같아요. 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거 떠올려 보셔야 돼요. 총에서, 그렇죠? 총비용은 TC라 그러겠죠? 토탈코스트, 평균비용은 에버리지코스트 AC예요. 한계비용은 마지널코스트 MC입니다. 총비용과 평균비용 간의 관계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렇죠. 나눠주면 됐었어요. 나눠주면 우리. 그래서 우리 이거 앞에 거를 지금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한계생산과 한계비용, 총비용과 총생산 이런 거를 비교할 텐데 일단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두 개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사실. 봐봐요. 이걸 이쪽에서 꺼내는 게 낫겠다.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생산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우리가 배울 거는 비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 생산도 총생산, 그죠? 평균생산, 그 다음에 한계생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도 비용도 총비용, 평균비용, 그 다음에 한계비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얘네들을, 그러니까 총평균 한계, 총평균 한계를 어디에서 끄집어내냐면 그림에서부터 도출해내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림을. 자, 왜 유심히 봐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변수들이 틀리다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자, 생산이니까 여기가 Q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노동, L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비용은 뭐냐면요. 여기가 코스트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개수인 Q가 들어갑니다. Q. Q가, 왜 이렇게 자꾸 Q자가 안 써져요. Q예요, Q. 그래서 여기에 총생산은 TP였고 평균생산은 AP였고 한계생산은 MP였는데 보세요. TP와 AP의 관계에서 AP는 뭘 가지고 나누냐면 이 L을 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L을 가지고 TP를 나눠줘야지 평균 생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MP는 이거는 TP를 미분한 게 MP였었죠. 그래서 미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로 미분해야 되냐면 L을 가지고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MP는 DL분의 DTP 이렇게 돼야 돼요. L을 가지고 미분해야지 MP가 나와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비용은 보세요. 이거는 총이니까 총 비용이 TC. 평균 비용이니까 AC 한계 비용이니까 MC일 거 아닙니까? 요거 코스트. 그래서 평균 비용은 TC를 나눠줘야 돼요. 뭘 가지고 그렇지? Q를 가지고 나눈단 말이에요. 여기는 L을 가지고 나눈. 변수 가지고 여러분들 엄청 헷갈리는데 이거 정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그 다음에 MC는 또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 TC를 미분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미분하냐면 DQ 가지고 미분을 합니다. DTC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일단은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반드시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용 간의 관계.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교재 1번의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구별하는 법이 나오는데 자 고정 비용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그냥 일정한 금액이에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자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내죠. 그러면 거기에서 100개 생산하건 1000개 생산하건 상관없어요. 임대료는 그냥 이 생산량과 무관하게 딱 정해져 있는 걸 우리가 고정 비용이라 그러고요. 가변 비용은 뭐냐. 생산량이 늘거나 줄면 같이 변동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재료비죠. 딱 여러분들 요거만 그냥 기억하세요. 거기 제가 예로 적어놨는데 예로 적어놨는데 재료비 같은 거는 만약에 커피 한 잔 만드는데 500원 든다고 하면 2잔만 들면 1000원 들겠고 그죠? 10잔만 들면 5000원 들겠죠. 이렇게 그 수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재료비 가변 비용입니다. 자 예로서 우리 핵심 예제 1번을 보시면요. 매달 임대료를 100만 원 지불했대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만들 때 재료비가 500원이라면 한 달 동안 갑돌이가 1000잔의 커피를 팔았으면 고정 비용, 가변 비용 얼마일까? 고정 비용은 변하지 않죠. 1000잔을 만들건 5000잔을 만들건 똑같이 100만 원입니다. 고정 비용은. 가변 비용은 그런데 얼마다? 가변 비용은 요 500 곱하기 1000잔 해야 되죠? 그럼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요거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의 차이점 명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고정 비용에 관한 그림이 이렇게 나와있죠. 고정 비용. 자 고정 비용은. 자 이것도 그래프 잘 보셔야 돼. 요게 지금 수량을 늘려갈 때 방금 전에 우리가 그 커피집을 차렸다고 했을 때요. 임대료를 100만 원 냈다면. 그렇죠? 임대료 100만 원 냈다면 수량이 얼마든지 간에 고정 비용은 그대로에요. 고정 비용. 그러면 요 고정 비용을 우리가 그냥 만약에 임대료밖에 없다 싶으면은 TFC로 그냥 불러도 되겠죠. 총 고정 비용은 이렇게 수량과 관계없이 일직선의 수평의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평균 고정 비용을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평균 비용 뭐라고 그랬어요? AFC는 TFC 근데 요걸로 나눠줘야 된다고 했죠? Q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Q는 AFC 요 두 개 다 뭡니까? 변수인데 요 TFC는 항상 일정한 상수죠. 이건 마치 무슨 모양이랑 같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Y는 X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바로 직각 쌍곡선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요 평균 고정 비용이죠. 평균 고정 비용은 요런 직각 쌍곡선의 모양처럼 돼가지고 요런 직각 쌍곡선의 모양을 가져요. 됐죠? 그래서 Q하고 FC에다가 뭘 걸어놨어요? 일정한 상수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짝대기를 위에 붙여놨죠. 요게 고정 비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자 보세요. 그냥 말로 설명해둔 표현을 이렇게 이게 지금 평균 고정 비용이 왜 이렇게 감소하냐면 일단 고정 비용 100만 원 들어갔죠. 그렇죠? 100만 원 들어갔어. 보세요. 커피를 한 잔 만들었대요. 그럼 이 커피 한 잔의 고정 비용은 얼마예요? 100만 원이잖아요. 왜? Q로 이걸 나눠줘야지. 그렇죠? 100만 원이요. 그러면 커피 두 잔 만들면은 이제 Q로 나눠주니까 50만 원이죠. 그렇죠? 커피 세 잔이면은 33.3만 원. 뭐 그 정도 되겠고 네 잔이면 25만 원.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점점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각 쌍곡선의 모양이란 것은. 자 가변 비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가변 비용은 초기에 체감적으로 찔끔 증가하다가 후기에는 팍팍 체증적으로 증가하라.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면 이게 찔끔찔끔 증가하는 거잖아요. 체감적으로. 그래서 한계 비용은 이렇게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총 비용이 팍팍 증가하니까 모양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죠. 한계 비용도 그러니까 늘어나요. 그래서 얘네 둘을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총 총 가변 비용은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고 그죠? 한계 비용은 얘랑 얘랑 합치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볼까요? 총 비용 곡선을 요놈이랑 요놈이랑 이렇게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따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총 가변 비용이에요. 토탈 베어리어블 코스트인데 여기에다가 토탈 픽스트 코스트 총 고정 비용을 더하면 이게 총 비용 곡선이죠? 근데 저희 책 10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제가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원래 총 가변 비용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총 비용이라고 해놨죠. 그거는 총 가변 비용과 총 비용은 서로 형태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총 고정 비용이나 총 가변 비용을 더하는 게 총 비용인데 아까 자 이게 가변 비용이면 총 고정 비용이 이렇게 수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 수평에다가 TFC에다가 TVC를 더하면 이 총 가변 비용이 이만큼 그냥 상방 이동해요. 모양은 똑같고 그래서 TFC는 이런 형태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총 가변 비용과 총 비용의 형태는 똑같다. 왜냐하면 총 고정 비용이 수평인데 요 놈만큼 그냥 위로 상방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셨죠? 자 그게 109페이지 쌍과로 2번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자 이제 총 비용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면 한계 비용이 총 비용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요 총 비용 곡선의 기울기가 점점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렇게 한계 값이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변곡점을 지나서 여기서부터 점점 다시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시 요렇게 커지니까 MC 한계 비용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게 MC 곡선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평균 비용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 총 비용 곡선과 어떤 관계냐면 원점에서의 기울기라고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보세요. 저기 원점에서부터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작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요 점에서 제일 작아져요. 그러다 다시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 자 요 점에서 요 점에서 제일 작으니까 여기서 내린 요 점의 이 평균 비용 곡선의 가장 밑에 극소점이고요. 요 극소점을 요 그 한계 비용 곡선이 관통을 한다고 그랬죠. 왜 그럴까요? 그죠? 우리 이거 앞에서 배웠잖아요. 평균 값이 커질 때는 그 한계 값이 위에 있고 평균 값이 평균 값이 작아질 때는 한계 값이 그 밑에 있다. 그러니까 요걸 관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 이론을 다 봤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비용도 알았고 생산에 대해서도 알았으니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들어가서 시장론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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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